안녕하세요 나무박사, 박사박사, 신박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보는 것 같은데 굉장히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튜브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만큼 찾아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일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굉장히 기분좋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보시는대로 나무빠레티들이 굉장히 많이 입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벨라라가자, 외성하나벨이죠 이번에 새로 출시한 벨라라가자, 외성하나벨 시리즈가 오늘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나무빠레티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굉장히 많죠 벨라라가자에는 무베트, 리메타, 블랑셰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국, 동그란 꽃을 피는 수국 근데 키가 너무 크다 보니까 조금 눕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외성하나벨 벨라라가자입니다 외성으로 크기 때문에 꽃이 늘어지지 않고 굉장히 멋있는 조경을 연출할 수가 있는데 이 벨라라가자 정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라이센스가 또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 대립묘목동원밖에 판매를 못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온 물량 중에서는 벨라라가자 시리즈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같이 입구가 되었습니다 저희 그 카다로그죠 카다로그 127페이지를 보면 여기 전세계 1위 식물 브랜드 프러블 이너스 정리를 해놓은 페이지가 있는데 보시면은 붓둘레아 락스타 스노우와 락스타 인디고 그리고 외성하나벨 벨라라가자 시리즈 그리고 뭐 아나벨 수국도 보이고요 국순나무와 말발도리 그리고 산수국도 보입니다 어 오늘 이제 락스타 스노우 락스타 인디고 그리고 벨라라가자 시리즈가 입구가 되면서 이 PW 시리즈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농원에 오시면 이 PW 시리즈를 모두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일단은 지게차로 다 내려놓은 상태고 지금 이제 저희 농원 안쪽에서 직원분들이 열심히 세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 위에서 이제 하차를 해서 바이트들 내려놓은 거 한번 보여드렸는데 저희 커피하우스 앞입니다 어떤 식으로 진열을 해놨는지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이쪽서부터 벨라라가자 시리즈가 있습니다 무베트 리메타 블랑셰타 세 가지가 이제 어 벨라라가자 시리즈로 된 것 같아요 무베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핑크색 어 붉은 꽃을 보여주는 외성아나벨입니다 무베트 그리고 네 리메타 라임 색깔의 꽃을 보여주는 외성아나벨 리메타고 이쪽이 블랑셰타 하얀색 꽃을 보여주는 하얀색 꽃을 보여주는 외성아나벨입니다 블랑셰타는 티트나 여기 보시면 슈퍼드워프라고 되어 있죠 어 굉장한 외성이다 하다는 뜻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땅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그 꽃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벨 보시면은 여기 땅 여기가 땅이고 여기가 꽃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낮은 위치에서 꽃대가 형성이 되는 어 슈퍼드워프 어 블랑셰타 기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 이렇게 벨라라가자 시리즈 세가지가 입구가 되었구요 그리고 어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여기 보이는게 지금 블루베리 치즈케이크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거는 롱 어 롱 적혀있죠 플라워링 어 개화기간이 길다 라는건데 어 어 산수국 계열입니다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블루베리 치즈케이크와 그리고 어 이쪽에는 스위트컵케이크 그리고 어 코튼캔디 코튼캔디 코튼캔디까지 입구가 되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코튼캔디 스위트컵케이크 다 먹는거죠 이름이 지금 라벨에 플레어 앤 플레브로스 어 이게 이제 이 PW 만들어낸 또 시리즈입니다 어 저기 위에 또 다른 나무들이 입고가 된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입고된 것 중에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자기나무인데요 어 자기나무 중에서도 신품종 썸머 초콜렛입니다 썸머 초콜렛 썸머 초콜렛 자생 꽃도 빨간색으로 피우는 어 썸머 초콜렛 굉장히 제가 기대가 되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나무 썸머 초콜렛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라임 리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라임 리키 굉장히 또 멋있는 라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어 잘 보이시나요 어번던트 플라워링 어 이라고 써져 있는데 풍부한이라는 뜻이죠 풍부한 꽃 네 굉장히 라벨에서도 보이다시피 꽃이 굉장히 많이 피는 품종입니다 라임 리키 어 PW 화분으로 또 입고가 되었구요 여기 뒤쪽에 보시면은 피카츄 아 피카츄 목수국도 보입니다 네 피카츄 굉장히 또 꽃이 꽃이 굉장히 또 복스럽게 생겼는데 어 이 피카츄도 굉장히 풍부한 꽃을 볼 수 있는 품종이구요 블랙베리 파이도 입구가 되었습니다 블랙베리 파이 아까 보여드렸던 어 스위트 컵케이크 그리고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와 같은 플레어 앤 플레버러스 어 품종 시리즈 어 블랙베리 파이입니다 어 굉장히 여러가지 수국들이 또 입구가 되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라이센스 업체에서 인증을 한 어 품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 제가 또 기대가 되는 만큼 여러분들도 기대가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 저희 대립묘목 농원에 놀러오시면 어 이 많은 품종을 한자리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놀러오셔서 어 이 많은 품종들 한번 눈으로 직접 보고 어 어 재밌게 구경도 구경 한번 해보고 가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립묘목 농원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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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